말 왼발 왼발 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니네들이 혹시 사귀는 거 아니니? 어 아닙니다 그래? 하여튼 배우는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되고 매니저인은 매니저인만 잘하면 돼 내가 니들 지켜볼 거야 알겠습니다 소영아 오늘 촬영 때 보물찾는 씬 있잖아 대본 보면서 연기 연습하자 알겠어 비밀번호가 도대체 뭐지? 1, 2, 3, 4 띠리릿 됐다 이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원하는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어 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왜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? 오빠 품에만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귀여워 주머니에 넣고 닫을 거야 주러 갈 거야 주머니에 넣고 닫을 거야 주러 갈 거야 포켓커먼 포켓커먼 야 니네 사귀는 거 아니야? 안 사귑니다 많이 오버하는데? 안 사겨요 진짜야? 내가 너네 의심하고 있어 계속 지켜볼 거야 알겠습니다 소영아 오빠 소영이 배고픈 거 같아 우리 맛집 가자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? 안 가 그럼 떡볶이 먹으러 갈까? 안 가 그럼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야? 오빠한테 시집 갈 거야 귀여워 주머니에 넣고 닫을 거야 들어갈 거야 주머니에 넣고 닫을 거야 들어갈 거야 포켓커먼 포켓커먼 야 명훈이 눈 튀어나온 거 안 보여 야 니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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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왼발 야 한 명은 저렇게 되면 오른발이잖아 아유 저런 정신 나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유 나미 우리 회사의 보물 아이고 오늘은 처키 분장을 아주 그냥 끔찍 아니 깜찍하게 하고 왔구나 나미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로 남자랑 스케일 갈려면 안 된다 대표님 저 오남이에요 남자는 적금 금지 오 그래 모나미는 남자 적금 금지였어 나도 남자잖아 아싸 아 아싸래 아이 적금 금지다 모나미한테 적금 금지다 승헌아 네 근데 우리 아까 차 사고 날 뻔 했잖아 네 근데 웃긴 게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실수 해놓고 왜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야? 진짜 뻔뻔하지 않아? 에이 누나 안 다치신 것만으로도 어디예요 넌 화도 안 나? 화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음 너 점점 좋아질라 그래 좋아하지 마세요! 아 처음으로 열받네 야 갑자기 화를 왜 내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